안녕하세요 와 너무너무 포기해 놓으셔서 저희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우 네 이렇게 뒤에 분들도 잘 보이시나요? 네 저희 잘 보이니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공연 준비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가운데 축제 이렇게 오게 돼서 그쵸? 너무 좋네요 네 옆에도 잘 보여요? 여기는요? 뒤에는 잘 보여요? 안녕 네 오늘 사실 저희 학교도 축제거든요 근데 전 축제 행동으로 좀 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때 오겠고 날씨도 환상하고 너무 좋은 날에 이렇게 축제로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저희도 너무 신나는데 뒤에 또 많은 곡들이 있으니까 같이 즐겨주실 거죠? 네 그러면 저희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 뭐죠? 네 사진 선물 바르신 분 네 아 네 마음가자 전 정말 여기 있는 학생분들 다 해드리고 싶지만 다 눌러주세요 저희가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게 벌써 다 마지막 곡이에요 맞아요 아 아쉽죠 아 아쉽죠 제가 일단 아쉬운데요 이제 곧 좀 가을이 또 오잖아요 환절기라고 해서 또 감기도 많이 걸리실 수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들 어디서냐 기억해 줄거죠? 네 고마워요 네 저희 우선은 TV에 아주 신비로우고 환탄비적으로 너무 나라로도 들려주셔서 일단 응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안이 정말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방안이 너무 따뜻한 거 입고 받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축제 남은축제 재밌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의 공연도 남아있으니까 잠시지 않고 네 끝나고 재밌게 즐겨도 돼요 그럼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